친구들 안녕! 저는 여러분의 친구 룰이에요. 오늘은 귀여운 앵무새 따라쟁이 앵무와 함께 놀아볼거에요. 준비됐나요? 그럼 렛츠 고고! 그럼 상자를 열어볼게요. 귀여운 앵무새 등장! 짠! 짠! 예쁜 새장이 등장했어요. 이건 뭐지? 오... 흔들흔들 그네 같아요. 귀여운 앵무새, 맛있는 해바라기씨도 있네요. 짠! 이제 그럼 앵무새 새장 안에 넣어볼까요? 예쁜 하트문을 열어주세요. 우와... 흔들흔들 그네도 넣었네요. 흔들흔들... 앵무에게 줄 밥도 빠지면 안되겠죠? 그럼 이제 앵무새에 앉혀 볼게요. 앵무새에 앉혀볼게요. 앵무새에 앉혀볼께요. 앵무새에 앉혀볼께요. 앵무야 안녕 보셨어요? 안녕 앵무야 왜 안 따라가지? 황장이야 그럼 이제 앵무새와 함께 놀아볼까요? 안녕 안녕 어 얘 내가 너한테 예쁜 이름을 하나 지어줄게 너 되게 똑똑하다 음 얘 이름은 음 사랑이 넘쳐나라고 사랑이 어때요? 사랑아 난 바보다 난 바보다 야 너 따라하지 마라 야 따라하지 마라 아 따라하지 말라고 아 따라하지 말라고 아 따라하지 말라고 야 야 나는 멍청이입니다 멍청이입니다 어 야 사랑아 어 사랑아 너 나랑 노래 한 곡 부를래? 음 무슨 노래 부를까? 노는 게 제일 좋아 노는 게 제일 좋아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친구들 모여라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즐... 밥 먹을래? 사랑이랑 놀았으니까 한번 사랑이에게 밥도 먹여 볼게요 밥도 먹여 볼게요 밥도 먹여 볼게요 밥도 먹여 볼게요 밥도 따라하지 마라 응 맛있다 사랑아 사랑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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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오늘은 귀여운 앵무새 따라쟁이 앵무새 사랑이 함께 놀아봤어요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다음에도 우리 함께 해줄거죠? 그럼 루이는 다음에 또 다른 친구들하고 함께 놀러올게요 사랑아 안녕 인사해 안녕 여러분 안녕 안녕